넘어가서 85번을 합니다. 85번 평가비용에 대해서 묻고 있다. 우리가 품질비용이라면 예방비용이 있고 그리고 평가비용이 있고 그리고 실패비용이 있다.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평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평가라는 것은 주로 보면 검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정검사, 출하검사 또 검사를 위한 개척기 검교정도 당연히 평가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품질관리 교육비용이냐 교육 이건 어디 예방비용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번을 한번 봅니다. 86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량기 관리체계의 정비목적. 계량기잖아 그죠. 계량기, 척정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 및 척정 업무의 효율화 될 수 있겠죠. 효율화. 품질 등 관리 업무의 효율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유지 향상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척정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 이해. 우리가 척정기 관리 체계하고 고객 이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관심의 교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요즘 자가용 다 몰고 다니잖아요. 그죠.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가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방전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기를 뭘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알겠죠. 그렇듯이 이 척정기하고 고객 이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번을 한번 봅니다. 허즈버그가 제시한 위생요인과 동기유발요인 중 위생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허즈버그이라면 이 요인이론. 알겠죠. 이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요인이론이라는 건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동기요인이 있고 동기요인. 동기요인이라는 건 만족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족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또 위생요인이 있죠. 위생요인이 있습니다. 위생요인이라는 건 이거는 불만족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만족요인.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러면 위생요인. 불만족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라면 회사에 불만이 있겠지. 그죠.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 불만. 알겠죠. 회사에 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월급은 요만큼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임금. 가장 큰 불만이죠. 이해 되겠죠. 임금. 또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의 직책은 이런 거야. 성진은 왜 안 시켜주는 거야. 성진. 문제가 되겠지. 이해 되겠죠. 성진. 또 뭐 여러 가지 작업 조건이라든지 작업 조건. 대인관계. 이런 것도 더 갑니다. 대인관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불만족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불만족 요인인데. 그러면 이게 불만족 요인인데 임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의 두 배를 줍니다. 그러면 만족할까. 만족한다고 하겠지. 그죠. 한다고 하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거는 임금은 만족 요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받으면 거기에 따른 또 불만이 있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위생 요인이라는 거는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만족 요인으로 가지 않더라. 즉 만족 요인이라는 거는 따로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만족 요인이라는 건 뭐냐. 성장. 발전. 그리고 책임. 책임감. 이런 거 있겠지. 그죠. 책임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정. 뭐 이런 것들이 만족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은 불만족 요인이기 때문에 만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만이 없어질 만큼만 해주고 위에 있는 이 만족 요인을 잘해줬을 때 그 사람은 회사에 만족하면서 잘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이 요인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작업 조건, 대인관계, 정책, 회사, 조직의 정책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위생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책임, 이런 것들은 책임,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은 전부 뭐 만족 요인에 해당하는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이렇게 돼 있는데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히스토그램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죠. 히스토그램.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규격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규격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지금 이런 분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규격 대비 공정능력은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죠. 계량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분포 상태 알 수 있죠. 어떻게 되어 있다. 시간적 변화. 이걸 가지고 시간적 변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겠죠. 시간적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엄밀하게 따진자면 이거는 우리가 관리도가 되겠지. 관리도. 알겠죠.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관리도 이런 움직여가는 거 있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품질 특성의 중심.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흩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의 해석 및 공정능력. 그래서 규격하고 대비해서 공정능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